안녕하세요. 대정몽생이TV 보이는 라디오에 고희선 마을삼촌 PD 인사드립니다.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찾아온 이때에 대정읍 하모체육공원에서 노동요와 춤사위로 흥을 돋구는 단체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탐나문화재 연습중인 대정읍 민속보존회입니다. 제62회 탐나문화재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칠성로, 원도심, 탐나문화광장 등 제주도 1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대정읍 민속보존회는 탐나문화재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중이라고 하네요. 어떤 주제로 연습중인지 알아본바 영랑리에서 매년 6월 열리는 덕자리 축제가 있는데요. 덕자리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로잡이를 했는지 잊혀져가는 민속문화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박영주 마을삼촌 PD가 소개해드렸던 영랑리 덕자리 축제 보신 분들께서는 기억나시죠? 제가 못 들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덕자리란 사두리라는 전통어구로 갯바위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를 덕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덕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갯바위에서 잡은 자리돔을 말합니다. 자 대정읍 민속보존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바랍니다. 이상 대정몽생이TV 봉인은 라디오의 보이선 PD였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